보잉이 787 드림라이너 제작팀의 엔지니어 가운데 상당수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RO 차임스에 따르면 보잉의 한 고위 간부는 지난 1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난관에 봉착한 787기 프로그램을 위해 쏟은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동시에 인력 감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이들은 항공기를 디자인하는 엔지니어와 생산을 담당하는 메커닉 사이에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이번에 해고되는 엔지니어들에게 사내의 공석인 다른 부서나 하청업체의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